오스트리아 안녕하세요 장옥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도착했습니다 헝가리에서 농노 생활 끝내고 오스트리아인데 진짜 숙박비가 인도에서 제일 비싸던 숙박비가 2만원인데 여기는 게스트하우스인데도 거의 2만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세르비아에서도 2만원 넘긴 했는데 농노 생활 더 해야겠다 오늘의 가장 큰 퀘스트 사실 제가 이제 자전거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은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세르비아에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사실 생각보다 재밌는 것도 별로 없었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사실 과학박물관 빼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과학박물관 갔다가 제가 자전거를 한번 구하려고 하는데 중고 마켓을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엄청 검색을 했는데도 사실 잘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가게를 좀 다니면서 자전거를 구해가지고 일단 그게 내 제일 큰 목표고 뭐 다른거는 일단 뭐 박물관 갔다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할게요 렛츠고 네 지금 개빡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물관 안하네 바로 할 일 없었는데 과학덕후라서 과학박물관에 가야되는데 아이씨 그래서 보면은 오스트리아가 확실히 자전거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헝가리보다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고 아 여기 자전거 길이구나 이렇게 자전거 길이라서 조심하라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아이씨 이러니까 더 자전거 타고 싶다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스겐 와 이게 진짜 자전거 길이 진짜 잘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전거가 너무 잘 보인다 그래야 되나 거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오스트리아가 근데 자전거 타기가 좋다고는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아이씨 자전거 진짜 사야겠다 와 여기 미쳤다 제가 한 3만원 된 거 같은데 돈값 하는 거 같은데요 미저가 이래서 박물관 오는구나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자전거 찾아보고 있는데 와 미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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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멈이 1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한 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사는데 50만원은 뭐 마이도 안 되는 네 그래서 지금 그나마 괜찮은데 중고 지금 여기 있는 곳에 갔다 왔는데 일단 MTV는 사면은 진짜 장거리로는 못 갈 거 같아서 아이씨 그래서 한 가격대가 한 40만원 30만원대라서 뭐 아이씨 근데 아직도 고민되네 아 개 귀엽다 색칠도 잘 다 아이씨 대박 귀여운 차 발견 그래서 보면은 비엔나가 뭐 사실 이렇게 이런 건물들 보면은 솔직히 별로 멋있지가 않는 부분도 많은데 또 아 그래도 뭐 자전거 찾아다닌다고 도시 구경 엄청 하니까 그래도 뭐 좋은 거 같습니다 아이씨 문 닫았네 아 문 닫았어요 그래서 한 30만원에서 한 50만원 사이에 자전거를 사고 갈라 그랬는데 최대 500유로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500유로가 70만원 70만원 하지 말까 돈 많이 돈 많이 벌어둘 걸 지금 3만보 걸었는데 아 다리가 너무 아파 진짜 그래서 대충 라면 하나 먹고 아 진짜 라스트 하나 바이크샵 발견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냥 사겠습니다 고객님 결정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가보자 아이씨 그래서 진짜 고민 고민 뭐 해야 되나? 돈 조금만 있어도 이거 살까나? 지금 시승 3대, 4대 해봤는데 아무래도 돈 좀 주고라도 이거 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진짜 한 300유로 생각했는데 50만원 60만원 선에서 구매하려고 해요 계산할 수 있구나 야 이스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당근마켓 우리나라, 저희 나라는 당근마켓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페이스북으로 해가지고 다 중고 거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으로 해서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래서 뭐 여기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아까 다른 데는 시승하면 진짜 무슨 도둑놈 쳐다보는 바냥 그냥 밖에서 지켜보고 그랬는데 그냥 아저씨랑도 프랑스 그냥 하시고 도착하시고 도착하시고 괜찮은 거 같아요 홈 액틱 홈 액틱 그래서 한 번 바깥 테스트 한 번 해볼게요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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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고프로 거치대도 필요하겠는데 오케이 이거 뭐 아 근데 좋습니다 진짜 오씨 완전 잘 나가요 진짜 쭉쭉쭉쭉 그래서 MTB 탔으면은 완전 느릴 텐데 와 진짜 70만원 짜리야 이게? 와 이것도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달로 많이 넣어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네임? 네임? 일함 일함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같이 했고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예예예 해서 네 아 네 자 자전거 하나 구했습니다 나이스 그래서 바로 우상이었고 아 참남이네 장난이네 아 진짜 졸업하겠다 아 진짜 졸업하겠다 예예 아 네 kö만